제가 할까요? 어 그래 승헌이 니가 해봐 승헌 느낌이 났어요 마늘준만 피하면 된다 어우 짜 무르다 자 하나 둘 셋 야 난 니가 이거 처음 봤다 승헌 너 얼굴도 못생긴 표정이 있구나 왜 그래 뭐였어 좀 짜요 야 야 너 뭐지 뭐 가진다 갔어 아 따가워 어 왜 그래 아이씨 야 나 죽는 거 아니야 여기 야 소하고 나 죽었다고 돼 있잖아 야 저 선생님 빨리 연락해서 불러 야 야 나 야 야 어 잠깐만 아프다 아우 야 너 그래도 침착하다 세훈아 너 광수에는 호프값만 터지지 맞아 너 좀 쓰고서 밝혀줬네 들어가 봐 난 마늘 먹었잖아 세훈아 네 주산이 세상이야 제가 형 형 형 형 들어가봐 네 난 마늘 먹었잖아 형 봐봐 네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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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되지? 아니 세훈아 너 지금 거기 아 하고 몇 번 갔는지 아니? 어 세훈아 지금 너 아 하고 몇 번 갔는지 알아?